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선생님이 오늘 이제 다들 문자 받았지라는 내용으로 캐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왜 준비했냐면 선생님도 아침에 좀 깜짝 놀랐는데 긴급재난문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에 리히터 규모로 4.7, 기록된 건 4.8로 기록된 것도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다고 아침에 급하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선생님이 이게 이제 뭔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조금 과학적 상식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고자 이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지진이 이제 우리나라에 좀 일어나는데 이게 좀 불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부안에 있는 친구들은 지진이 일어나서 많이 흔들림을 느꼈을 거거든요 기록을 보니까 진도가 한 5까지 올라갔더라고 그게 뭔지 규모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도하고 규모는 수능에는 안 나옵니다 사실 근데 선생님이 지진파에 대한 얘기도 뒤에 해 드릴 거니까 나오는 내용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 드릴게요 봐봐 이거는 뭐냐면요 과거에 선생님이 영상 좀 수집해 놓은 건데 이거는 네팔의 카트만도 대지진입니다 이게 리히터 규모로 8.1짜리 진원깊이 15km 천발지진입니다 이때 이제 흔들림을 보자 장난 아니죠 그렇죠 엄청나게 흔들림이 이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2015년도 4월 25일 날 엄청나게 많은 사상자를 냈던 그런 지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는 않겠지만 기록을 보면 6이 안 넘어가요 리히터 규모로 근데 상당히 여러분들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뭐 요령 같은 거 대피요령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직접 경험했던 거 이거는 과거에 포항에서 우리나라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리히터 규모로 5.4짜리 지진이 일어났고 여기 보시면은 시험장 건물 균열 및 벽면 파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쭉 해가지고 영향을 준 지역들을 갖다가 해놨습니다 11월 23일 일주일이 연기가 됐었어요 이때 수능 때 근데 선생님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이때 그래서 수능 시험 전날 지진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다른 선생님들이랑 과연 수능이 연기되는 건 아니겠지 했는데 진짜 연기가 된 거야 그래서 대혼란이 한 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날 바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천발 지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진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용어들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들입니다 요거는 제 출처가 기상청인데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7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영역들을 갖다가 좀 표시를 해 놓은 거 보여 드리고 여기 보면 이제 리터 규모예요 이게 리터 규모인데 6이 넘어가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이제 발생을 안 하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판의 경계가 좀 멀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직접적으로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그래도 단층선이 끊어지면서 발생하니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봐봐 일단 진도가 뭐냐 진도가 뭐냐 진도는 뭐냐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이 느끼는 느낌이에요 이게 진도라는 게 진도는 상대적 색인데 지진이 발생한 진원지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진도는 점점 작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수도 있어서 안 궁금해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봐봐 이것도 그 기상청에서 이제 귀염 뽀짝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1, 2, 3, 4인데 뭐 1하고 4하고 비교했고요 뭐 1은 대부분 사람들 느낄 수 없으나 지진계인 기록되고 한 4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서 잠에 깨기도 한다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린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진도로 따졌을 때 5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좀 가까이 있는 분들은 요거 느꼈겠죠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낀다 요런 상황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8까지 가면은요 일반 건물이 부분적으로 붕괴 상당히 피해가 심각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요거 보시면은 요건 10이 넘어가는 거죠 10이 넘어가면은 남아있는 구조물이 거의 없으면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진도는 상대적인 에너지의 색이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느낌이죠 간단하게 봤습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가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사실 이제 이거랑 규모란 단어가 나오는데 규모는 요런 겁니다 지진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에너지의 색이야 이거는 지금은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규모 같은 경우에는 G1에는 안 나옵니다 G1에는 안 나오는데 이게 규모가 에너지의 색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계산이 가능해요 계산이 가능한데 봐봐 리히터 규모라는 거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로그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규모가 1 증가할 때마다 대략 에너지가 31.6배 정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2가 증가하면 약 1000배 정도의 에너지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세죠 그죠 이번에 일어났던 게 4.8이었습니다 포항 대지진은 포항 대지진은 아니죠 포항 지진은 5.4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단층이 원인이 되는데 정단층 역단층 주향이동 단층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단층이 이번에 이제 보도된 자료를 선생님이 지금까지 취합한 자료를 보면 이건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수평이동 단층 즉 주향이동 단층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고 그거에 인한 여진도 선생님도 지금 촬영하는 시점에 좀 전에 여진이 발생했다고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향이동 단층은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단층이고요 이 주향이란 단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게 달릴 줄자인데 지층이 달리는 방향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평이동 단층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땅이 있으면 땅이 힘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이게 계속 힘을 받고 있다가 이런 응력이라고 불러요 응력이 탁 방출이 되면서 지진이 발생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단어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진의 근원지를 갖다가 우리가 진원이라고 봅니다 진원 알겠죠 그리고 거기서 수직으로 위로 올라온 지점 여기를 갖다가 진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원과 진앙 이건 아셔야 되고 진원의 깊이에 따라서 지진을 우리가 나누는데 보통 한 70km보다 얕은 곳 여기는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요 70에서 한 300km 정도 여기는 중발 지진 300km보다 깊은 곳은 신발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중심입니다 천 자가 얕을 천 자야 얘들아 그리고 이제 중간 깊이 신발 깊을 심 자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진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P파하고 S파 두 개 나눌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근데 P파하고 S파가 진행할 때 이거는 종파 횡파 이런 건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지진파는 이제 원래 탄성파라고 해서 이게 이런 땅에 힘을 받고 충격을 받으면 이 탄성파가 전달이 되거든요 근데 이 지진파의 속도가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 밀도에 따라 좀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온도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물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이거는 이제 지구가 원에 있는 그림은 아닌데 P파의 속도 지진파의 속도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느려지고 빨라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밀도에 따라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온도에 따라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진파 단층 촬영 그래가지고 지진파의 속도가 P파의 속도 편차라고 나오죠 속도가 느린 곳은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곳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면 말랑말랑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충격을 꽝 가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지진이 확 전달이 될 텐데 말랑말랑하면 느려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차가운 게 속도가 더 빠르다 이거 애들이 많이 헷갈려요 애들아 그러니까 꼭 기억해도 알겠지 이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 이게 서론이 길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뜨거운 경우에는 지진파 P파든 S파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마이너스다 이게 중요한 거고 지진파의 속도 편차가 플러스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랑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이 플룸 구조론이잖아요 그죠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아시죠 뜨거운 플룸은 같은 깊이의 다른 지점에 비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진다 차가운 플룸은 같은 깊이의 다른 지점에 비해서 지진파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진다 요거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진원진항부터 시작해서 요런 것들 정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뭐 이렇게 지구과 선생님이라서 요런 상황이 벌어지면 보통 이런 거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 그럼 태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자연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러 갑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 2 1 2 2 2 3 2 6 감사합니다.